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경찰로 드러났습니다 화연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? 사람들은 왜 다 죽었어요? 나는 분명히 선택권을 줬어 그건 꿈이 아닌 현실이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건 뭐예요? 그게 병립한가요? 팀장님이 좀 엉망진창이긴 해도 누굴 죽일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경체를 손에 넣으셔야 됩니다 도저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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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정체가 뭐야? 이 사건 뭔가 더 있어요 도저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